우승을 향해 쏴라! GX 칼텍습의 실시간 응원 문자 이벤트! GX 칼텍습의 프로기전 본방송 중 응원하는 선수의 우승을 향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면 바둑TV가 푸짐한 선물을 쏩니다. 응모 방법 하나! 제22기 GX 칼텍습의 프로기전 생중계를 바둑TV에서 시청한다. 둘! 응원의 메시지 또는 대국 감상평을 바둑TV 공식 휴대전화 번호로 보낸다. 셋! 내가 보낸 문자가 나오는지 방송을 보며 확인하고 선물 당첨도 기다린다. 우승을 향해 쏴라! GX 칼텍습의 실시간 응원 문자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